안녕하세요. 탑 리얼티의 제이슨 로우입니다. 저는 크립사이드팍에 위치한 교통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가격면에서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켜드릴 좋은 컨디션의 듀오플렉스 하우스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크립사이드팍 제퍼슨 에비뉴에 소재하는 본하우스는 인근타운 퍼트리 접경지역에 위치하며 북으로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통하여 나무로는 앤더슨 에비뉴를 따라 맨하튼 추퇴근이 용이하며 인근 편의시설 이용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좋은 로케이션이 장점입니다. 이 듀오플렉스의 구조는 3베드룸스, 3풀 배스, 1하프 배스, 어테치드, 1카 개라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보기에도 시원스러운 넓은 리빙룸과 다이징룸이 있으며 그 바로 옆에 화장실을 이용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프 배스를 배치해 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키친룸은 모던한 느낌을 주며 그의 부속된 여유있는 크로젯들은 충분한 수납공간을 제공해 편리성을 더해주며 또한 주방 가까이에 위치한 런더리 룸은 일상에 지친 주부님들의 손과 발의 노고를 덜어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주방 후면에 위치한 댁에서는 온 가족이 따사로운 햇볕을 받으며 바베큐를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븐의 위치한 댁에서는 베스터 배드룸에는 넓은 크로젯이 있어 각종 의류 침구로를 수납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밝은 톤의 넓은 홀베스는 사용하는 이의 기분을 상쾌하게 해줍니다. 이 밖에도 넉넉한 사이즈의 두 개의 배드룸이 더 있습니다. 베이스먼트에 있는 패밀리룸의 별도 출입문은 외부와 백야드로부터의 출입이 가능하여 편리성을 더해줍니다. 오늘은 크립사이드팍에 위치한 아주 좋은 컨디션의 듀플렉스 하우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집에 대하여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지금까지 탑부동산의 제이슨 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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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